어? 그놈이다. 아, 얘네들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배신자 아니야? 아, 뻔뻔해. 솔라리는 인류학자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야. 아, 걔네들이 보물이라고? 어디서? 매튜스다 매튜스. 샘이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라야 싸버리자 그냥 두 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두 논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피나성과 이유 따위 없는 세상에서 그런 걸 찾지 말래 배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비행기로 추락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모두 갇힌 갇힌 몸이야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힘이 있다 에르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디미트리 너의 삶을 지켜봐 디미트리 디미트리 조용히 해 조용하라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와이트리 와이트리 박사? 박사 도망갔지 어 잡혔다 박사 어 굿샷 어 또 헤어졌어? 나 죽을 때가 왔다 예수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전과 우리ally 우리 내 탁! 위험 위험 처놈 쟤네들 왔다갔다 하네 한놈 남은거 같은데? 일로와 일로와 오우 위험하다 샷건이야 샷건 위험해 위험해 빨리 빨리 어이씨 어어 내가 밀린다 근접처럼 밀리다니 조심조심 천천히 움직여야 되네 keynote 방독면 저놈 생놈이야Go 저건 뭐야? 철갑을 눌렀네 피 많이 달아서 조심해야 뒤 books 처리해야하는데 샷건 부풍 좋아 강력한 샷건이 생긴다 다 깨는건가? 어디로 내놔야 이거? 내놔 아이템 내놔 이쪽이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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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놈 진짜 많다 근데 우와 피했어 가는 속도 무슨 왜이렇게 많아 아 저쪽에서 붙여야되는데 우라살 짱이구만 한 대만 맞아도 그냥 헤드샷 안이어도 우라살이 짱이네 화살이 제일 좁구만 아 얘네 불에 안 붙네 왕도 오면 불이 있으면 나도 피 타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구나 한 개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라살이 아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비명소리봐 여기 이게 헤드샷이 되네 템 주세요 화형시키면 템 안 나와? 두대는 맞춰야 불이 붙는 거랑 두대는 맞춰야 불이 붙는 거랑 횃불, 횃불 꺼내면 돼 이게 안 보여 오케잉 새 여왕을 찾으래 아씨 우와 오호하하하 어떻게 죽이지? 와씨 뭐야 이거 오우씨 파워풀하구만 오우 뭐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어떻게 이기냐? 어?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 멋있구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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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 오오오 오오오오어 하으 toward 간지나구만 어하하하 그 과정에 그걸 또 쓰고 있넴 하하하하 마탕 뜹시다 주먹으로 어? 원총이면 할만하지 어? 뭐지 이거? 중앙마우스? 뭐야? 유탄발사기야? 뭐야? 크으 유탄발사기 야 이거 과학적인 능력도 있어 이거 유탄발사기 그 자리에서 만들어버리네 새장비가 생겼네요 존나 이거? 되게 많은 애들 잡을 때 아 유탄발사기 같은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있네 라이플 아 라이플에 달려있는거야 온따 근데 아 근데 이건 너무 기분됐나? 아아 뭐야 불에 타 죽었어 총알 저렇게 맞았는데 안 죽었어 하하하하하 나 안나가면 까맣어 다 죽었어 됐다 일곱발 원패브를 다 없애주겠스 벌집이더라 벌집 다 죽었어 열라 파워 약해 씨 라이프 안보여 어두워서 야 그냥 뭐야 왜 안맞아요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안맞는걸로 나와 다 주자 다 주자 다 주자 어? 이런 급박하사항이 여기 캠프가 있어요 스킬 찍자 하하하하 급박하사항이 캠프가 있다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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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회피 처치 헬멧이 없는 적을 즉사 헬멧이 있는 적을 즉사하는건 없나? 힘쓰 홑 shocked reiter 뭔땨인데 자꾸 마땅이라고 하는거지 Camera 으흐흐흐흫 씁...엔딩 얼마나 남았나요? 뭐...잘하면 오늘 하나 깨겠는데? 랩프로 나무? 뭐야 이 깰수있는거 아니였나? 소루탄으로 깨라구 어? 아우 이 씁 저깄다 그런데 샘 샘 샘과 합류해라 샘 못올라가나봐 올라갈수있게보이는데 부서야되나 그냥? 이거? 위탈 발사기로? 맞네 머금템은 바로바로 써줘야되는구나 바로 터지는건 어떻게든가 어두워 너무 어두워 너무 저거같고 저거같고 한 번 더럽게 왔어. 텀빵에 안 죽어. 아오. 뭐야. 갔다 갔다 갔다. 역시 활이 최고야. 하살에 저 벽에 숨은 놈. 하살에 저 벽에 숨은 놈. 하살에 숨은 놈들한테 할게. 고개 내밀어라. 고개 죽었나? 안 죽었는데. 잡았죠. 오우. 오우. 와우. 완전 쓰네. 방독명 쓰네. 뭐야. 어디서부터야? 유턴 발사에 쓰면서. 오우. 아. 아. 조용히 good. 그 중에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어 어 아름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쐈는데 왜 안 죽어 상관 조심 안되면 겨우 어허허허허 밧졸러 죽였어 어어 어어 나 망했다 야 왠저 안죽어 근저 완전 악하네 허어얼 라라야 미안해 야 집중이 떨어졌나 집중이 떨어졌나봐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천천히 가자 공원 각각 공원 기원 공원 으아! 그건 안 안 돼! 이거 빛바람! 빛바람! 죽으면, 죽으면 나오는구나 이제 아 당도면 쓰네구나 아 이놈이 제일 무서워 죽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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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랑 방금 쓰는 애들 세 명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지? 여기 들어가야 나오나? 아니네 죽였네 됐지? 다 죽었지? 천천히 총알이요? 아니요 무한아닌 주석 주석하면서 하는거지 오케이 아 개링 급하게 간다고 아 저거 또 나왔네 저거 아아 아아아 아 저거 개아픈 저거 제가 달려가야되나 또? 한 놈 거의 있던데 저거 달려가는거 맞죠? 아아 아아 잠깐만 피좀 채우고 와아 진짜 세다 흐허헣 여기도 찍고 올라가는 데 도끼찍고 올라가는 데가 있나본데 도마로 도마로 오암마 저쪽에 사람들도 있었어 아 여기 여기서 올라가는거잖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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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퍽 어 류탄이 없어 어디하지? 류탄이 없는데? 어이? 죽었다 가까이 왔다이 됐어 유턴 됐어 됐어 아아 아 완전 쎄 저거 넌 날 막을 수 없어 무식하구만 무식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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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 무식하구 야 그래서 툰네이더가 좀 친절하니까 이 정도지 이런 하얀거 이런거 없었으면 뭐 깨려면 오래 걸리겠네 막 찾아야 되는 애니까 뭐지 이건? 어 뭐야 앗 뜨거 뜨거 빨리해야되는거야? 불타기전에 빨리해야되나보네 오케이 오케이 스포하는 분들 블랙할게요 스포하는 분들 블랙할게요 헬기로 가기 스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포하는지 몰라 그냥 블랙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안볼사람이냐 안보고 헐 뭐지 스포하는 분명 스포orden 으으 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lave 없어졌어 오오오 헬리콥터 헬리콥터 컬 일단 헬리그로 갑시다 잉 뭐지 어디로 가는거지 우와 오우 오우 스페테크로 하고 마 오우 정신이 없네 와 오우 이를 한 번씩 눌러주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래 쭉쭉쭉쭉쭉쭉 오우 길을 그나마 하얀색으로 해놔서 진짜 체력 대단하다 여깄다 하아씨 너 뭔데 야 이건 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물잖아 좀더 붙여 아씨 좀더 붙이시라구요 하아아아아아 에어머 짜가 오프닝에서 봤던 장면 거기서 놓쳤지 로스가 여깄다 착륙해야돼 핵이론 탈출 못해 저기다 저기 구하러 가자 정신 못차리네 정신 못차리네 착륙해야돼 그렇지 착륙해라 저 누군사람 모르지 저 누군사람 모르지 헐 군뚄 군뚄 군뚜 군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